이게 사과가 금사과잖아 아 그쵸 그쵸 이게 사과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는 파랗게 질린다 그만큼 사과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사과만 잘 챙겨 먹어도 병원에 찾을 일이 없다는 거 아니 우리가 그냥 아침에 먹으면 좋다 이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 거예요? 많습니다 자 항산화 작용, 뇌질환 예방, 피로와 스트레스 완화, 암 예방 등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뭐니뭐니 해도 사과를 많이 드시면 그냥 저처럼 예뻐져요 지금 뭐 아야 아니면 박수야 어머니 맞잖아요 그쵸 맞대요 근데 박수 소리가 아까만큼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헬로코스트 좋은 날 스페셜 MC로 온 게 아니라 청송사가 홍보대사로 오신 것 같습니다 헬로코스트 좋은 날 이번에 만난 여러분도 청송사가를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예쁘시군요 아 너무 이뻐요 아 너무 이뻐 아 너무 이뻐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.